네 방금 질문 들으셨나요? 안 들었어요.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애기가 있어가지고 상생한 거 없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랑 장애인인자들이 있어서 통역 선생님이 코로나 검사를 안 받은 상황에서 옷이라고 하기에는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오시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통역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질문을 받았고요. 일단 먼저 오늘 경기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이거 해야 돼? 주세요. 제가 먼저 경기 소감 질문을 받았거든요. 선생님이itssent 선생님이 flour SungAI cloudy 우선에 아이를 Empire 방향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governed 맨 batman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안성그리는 팀에서도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이번에 경기할 수 있는 거 마음이 너무 좋네요 오늘 경기를 하면서 좀 이제 자신감을 얻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긍정적인 부분과 좀 이제 보완해야 될 두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방금 질문 들으셨나요? 안 들었어요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애기가 있어서 알고 선생님 하라고 없거든요? 예예 같은 아이 잠시만 이따가 하고 네 감독님 먼저 좀 하세요 제가 통역 다시 연결할게요 아 힘들죠 아 힘들죠 누가 통역을 해주세요 네 힘들죠 그래? 그 질문을 저기 그 다시 통역을 다른 분을 연결을 할 건데 네 네 이분도 인도네시아 분이라서 질문을 좀 짧게 이번 경기에서 자신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들으셨나요 혹시? 네 네 네 이번 경기에서 본인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좀 얘기해달라고 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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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한 것 같다? 네, 기본은 다른 팀이 다른 팀을 그렇게 말한 것 같다 어떤 팀이 팀이 어떤 팀이 어떤 팀이 나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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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무슨 팀이 네 예? 이제 그 과정이 맞는 거에요? 예. 이 시간에 좀 더 이루어집니다. 이를 예га, 도로 oben지에 참여. 어.... 뭐지? ㅇㅂ oben지에 참여 5분 네 이번 경기는 팀이 같이 경기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힘을 모아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한국 팬들에게 아스나이 선수의 장점을 소개할 수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한국 팬들에게 아스나이 선수의 장점을 소개할 수 있는지 말아 ανα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듬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고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지원하는 팀의 안산그레인어에요 저는 안산그레인에서 이 프로그램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안산그레인에서 이 프로그램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질문이 뭐하냐면요 아, 말씀, 사는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게 아스나와의 멤버는 어떤 게 아스나와의 멤버가 어떤 게 아스나와의 멤버가 좋아지요? 팬들이 좋아하는, 저는 제가 어떤 게 아픈 그런 게 아픈 멤버가 좋아지요 게임을 전하는 것 같다. 무슨 뜻인지? 네. 어떤 뜻인지.. 우리의 공ου사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까? 어, 네, 저는 자신이 더 즐기는 공유할 수 있는 것과 공유할 수 있는 것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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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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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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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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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네, 네, 저의 힘이 강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경기의 대여, 축구의 대여, 지승한 대여 그래서 이 분이 영어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어는 어떻게 잘 들었었죠? 네, 우선 아스나이 선수는 공격적인 사항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드리블과 드리블, 네, 그런 거예요? 아니, 예, 아예, 알겠어 드리블과, 드리블과 크로스를 좀 자주 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쉬운 거 여쭤볼게요 그건 애들이 삼아도 아마 똑같아 예, 예, 다음 질문 나께, 잠시만요 인도네시아의 현지 팬들이 아스나이 선수 그 추위에 대해서 걱정 춥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날씨 적응은 좀 완료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적응이 됐는지 좀 물어봐도 돼요 아, 아스나이 선수는 지금 한국에 terlalu dingin, 아팎이 선수는 아팎이 선수는 다 완벽한 추위에 대해 이제는 더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힘들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좋은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연습하고 뭐 그런거는 한 바깥에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조금 더 좋은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 그 게임은 크레데에서 좀 들어봐 주세요 Mas Asanawi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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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잘하는 건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스나이 선수가 본인 개인 목표에 대해서 번역기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팀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 안에서 많은 어시스트를 통해서 안산그리노스가 꼭 일부릭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본인의 개인 목표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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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